야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시작해서요. 아빠가 온갖 사전을 다 들고 오시더니 훈민정은 아리랑 석구랑 막 이러시다가 갑자기 야 석구랑이 경주했는데 부득사였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빠랑 수업 못 하겠어요. 너 그러니까 너도 보라고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냐고 하나의 유네스코를 가지고 국민정음 석구랑 이게 다 유네스코가 지정된 거 아니야. 즉 일반 상식을 알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은사한테 국어나 사회를 가르칠 때 맨 처음에 시키는 게 사전을 찾아봐라 하거든요. 그럼 어저께는 네가 뉴스 보다가 아빠 모녀지간이 뭐야 물어본 거예요. 모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야 엄마는 모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 이렇게만 가르켜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사전을 갖고 와봐라. 사전을 찾으니까 한자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어미 모자고 계집녀자는 아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엄마와 딸? 그러니까 그걸 모녀지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뭐라고 하는 거야? 모자지간이다. 그럼 여기 모에서 파생되는 모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나가는데 쟤는 빨리 설명을 듣고 나가서 지금 뭘 먹든지 놀아야 되는데. 아니 아빠 내가 유네스코만 알고 가려고 그러면요. 아빠 됐어? 이러고 딱 가면 야 너 아직 부족해. 너 기분 상식이 100% 안 채졌어 빨리 앉아. 그러니까 저는 할 숙제가 너무 많은데 5학년 돼서. 차라리 제가 저학년 때는 숙제가 저니까 그때 하던가 아니 지금 나는 숙제가 많아 죽겠는데 아빠는 지금 야 너 일로 와 너 상식 100% 안 채워줬거든? 그래서 막 저도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아빠랑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100%이나 10%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은서야 너 이 버릇 고쳐. 너 뭐냐면 숙제 하다가 하기 싫으면 첫째 얘기가 너는 무조건 배고프다 야. 아빠 배고파. 내가 한 15초 설명했어요. 네. 15초야 1시간 5분인데. 아니 가만있어. 15초 설명했는데 배고프다. 하기 싫고. 너 지난번에 스피드 퀴즈에서도 메가도 장군을 몰랐잖아요. 6.25 때 미국에서 한국을 도와주러 왔지. 이순신? 아 이순신이요. 소주 말고 또 하나 있잖아. 맥주. 어 그 맥으로 시작하는 거야. 맥. 아. 메가. 뺄샘의 반대가 뭐야. 메가덧. 그렇지. 덫은 아니야 덫은 아니야. 빼기. 반대가 뭐야. 덕. 메가덕. 덕. 됐어 됐어. 방송을 하면 아빠 일주일은 얼굴 못 들고 다닌다. 메가도를 어떻게 몰라요. 인천 수공공원에 가면 있잖아 그게. 자유공원이에요. 우리 딸 수공이었어. 원래 자유공원에 있었어요 계속. 사진 가져와요. 사진 가져와요. 사진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다음 아침 누굴까? 아침. 아 할인양. 할인양. 얘기해보세요. 할인양은 아침에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싫어요? 네. 어머나. 왜요? 왜냐면요. 엄마가 맨날 맨날 아침에요. 빨리 먹으라고 그래요. 빨리 먹으라고. 엄마가 어떻게 가라고 하는데요? 빨리 먹어 이렇게 해요. 할인아 엄마가 왜 할인이한테 이렇게 빨리빨리 먹으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왜? 왜냐면요. 할인이 학교에 내려주고 엄마 회사에 빨리 가야 해요. 아 다 안 해요. 아침에 제가 이제 할인이를 유치원에 내려주고 출근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빨리 먹고 이제 저도 출근 준비하고 애도 준비해서 8시에 유치원에 내려주고 저는 이제 8시 45분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정말. 그럼 저녁에는 엄마가 빨리빨리 안 하죠? 아니요 해요. 저녁 때도 해요? 네. 왜요? 어떤 걸 해요? 내가요. 공부하고 싶은데요. 엄마랑요. 근데 엄마가 피곤하다고요. 줄 때는 이제는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아 지금 울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일찍 재워야 하고 저도 이제 새벽에 근무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엄마랑 공부하고 싶어해요. 숙제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럼 제가 나중에 하자고 내일 하자고 그러고. 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할인가요? 네. 저는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할인아 대신 엄마 주말에 많이 놀아주지 할인아.